고양이? 한 30%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까칠함 보다는 좀 허당끼가 있고 약간 그렇기 때문에 실제 성격이랑은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로맨스의 정석 사람의 화살 목표는 일단 좀 더 나은 작품 그리고 더 많은 작품으로 여러분들과 소통하고 싶고 더 많이 공개될 예정이기 때문에 저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작가 감독하겠습니다 작별할 시간이 왔습니다 가족 여러분 감동과 즐거움이 더해져 있는 우리 각자의 사정 독점을 기도하며 각자의 사정 화이팅 빅기도 화이팅 안녕 한국국토정보공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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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국국토정보공사